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건축 배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건축 배틀을 하실 새로운 분을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떼요 문자에요 안녕 안녕 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나이는 몇 살이고 저는 나이는 19이고 옛날부터 익녀맨 유튜브 많이 봐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능다랑 괴물 건축을 할건데 저는 오늘 요즘에 핫한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명의하우스를 지어볼거구요 명이요? 저는 그러면 퍼피 요새 유행하는 공포게임 있잖아요 아 여기에 나오는 퍼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퍼피 플레이 타임에 나오는 그 퍼피 저희가 한번 이번에 괴물하우스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30분 후 능다염 땡 우리가 다 지었잖아 그치? 네 그렇죠 일단 내 집부터 먼저 보여줄게 너 보면 깜짝 놀란다 저게 여맨님이 지금 영희에요? 응 영희 영희 진짜 멋지으셨다 아 따라와봐 진짜 그런거 아니야 진짜 네 봐봐 이게 바로 저기 창문 보이지? 창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영희 얼굴 똑같이 만들었고 무섭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바로 레이저 나가줘 총알 날라가줘 머리카락도 묶어줬고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집안에 들어가잖아 엄청 아늑하고 따뜻하고 응? 깜짝 놀란다 자 하나 둘 셋 불 켜주세요 자 이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완전 똑같이 내부를 만들어놨어 아 진짜 재현 엄청 날아셨네 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영희가 나온다 이 말씀 영희가 살고 있다 이 집에 짜자잔 보이지? 어 소리도 들려 들었어? 어 어 한 번 더 게임을 풀어봐 한 번 해보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자 진짜 이 영희네 집에 들어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영희가 저한테 오는데요? 아 아 아 영희 공격하네 레이즈 쏜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보여줄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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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짜리몽드하게 생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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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살아남으면 상금 얻는 거예요 음 한번 공격하는지 볼까? 어? 어 세모 때린다 세모 때린다 세모 때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모도 때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었습니다 하하 영희하우스고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잘 지었다면 네 저 댓글에 꼭 투표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 다음에 릉다 릉다 구릉다가 지은 우리 허기워기 하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릉다의 하우스를 공개합니다 따라라란 따 veto 이야 무섭게 잘 지었는데 아 이런 거는 또 밤에 봐야 돼 밤에 밤으로. 밤으로 한번 해볼까? 어허. 진짜 무서워. 기술이 저래요. empres님. 근데 이거 집, 이거 집 맞아? 어떻게 올라가요? 어허.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도 없는데. 어허. 아이 그 버피도 게임ор queima mandatory noite. 여기다. 여기. 여기가 계단이네. 그치, 그치. 네네. 계단. ㅋㅋㅋㅋㅋ 오... 좀... 른가요? 아, 네? 좀 잘지... 엇...땡? 그쵸, 제가 좀 잘지었죠 잘지었당? 문이 어딘데요, 문이? 입으로 들어오시면 아, 입이 문이야? 네네, 입에 문이 있거든요 이빨 디테일보소 오케이 들어가볼까? 오! 문이 있다? 오! 어? 여기 그 허기허기 게임에 나오는 환풍구 같은 건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환풍구를 이렇게 재현했거든요. 이거 밟으면은 이렇게 퍼피가! 퍼피! 허기허기 허기허기. 허기허기. 아 허기허기요? 아 네. 이거 완전 이거 게임 해봤는데 약간 비싼데 여기? 그렇죠. 이거 인상하고 있고 얘가 갑자기 이 인형이 열쇠도 막 주고 얘가 갑자기 사라져 게임에서. 음 그래가지고 얘가 막 환풍구에 쫓아오는데 환풍구 있어? 혹시? 선배님 제가 또 누굽니까? 근데 아니겠어요. 따로 와보세요. 아! 환풍구자. 환풍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또 설마 그 허기허기도 쫓아와? 그렇죠. 허기허기가 이렇게. 아 뭐야? 허기허기 이거 바본데? 허기허기가 꺼가지고 안 되는데? 허기허기가 이렇게. 허! 허기허기다. 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분위기 좀 만들어보자 불 꺼봐 일단. 우리 여기다 횃불을 몇 개 깔자. 이렇게 횃불을 중간중간 이렇게 깔아서 분위기 주고 환풍구에다가. 오케이. 능다가 게임모드 풀고 한번 도망가 보는 걸로. 아 왜 제가 해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제발 이거 니가 지었으니까. 니가 얘 좀 그러면 없애고 이따 뿌려줘. 한번 여러분 도망가 볼게요. 자 한번 생존 게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다. 야 진짜 무서워 이거. 능다야 이거 진짜 무서워. 제가 한번 도망가 드릴게요. 앞에 드실게 너무 빠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한 1쯤. 여기 환붕구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야. 야 오케이 오케이 고! 야 쫄차간다 쫄차간다 쫄차간다. 오 오 오 문 닫았어. 염혜님 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 똑똑. 염혜님 근데 이거 좀 쉬워줘. 능다야. 네. 나야 염혜님 문 좀 열어줘. 어 좀 다른 것 같은데? 린다야 나 치킨 사왔어 맛있는 치킨 치킨 못참지 고추바닥 사왔어 하삭바닥하게 해줄게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쫓아오는 거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허기허기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볼까요? 모습을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영희랑 싸우였나? 설마 영희랑 싸움 붙여볼까? 어? 싸우는 거 같은데? 그럼 영희가 허기허기한테 불꽃 쏠 수 있도록 네가 맞아 봐 불꽃을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알지 알지 허기허기를 뿌려야 돼 이제 허기허기를 뿌릴게 불꽃 대신 맞아줘야 돼 여기 서봐 여기 아 이거 한방이여가지고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허기허기가 맞으면 될 거야 맞았다 맞았다 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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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한 방인데? 허기허기가 좀 화났어요 표정이 어? 허기허기 좀 많이 화가 났네 어쨌든 오늘 능나와 하우스 괴물하우스 배틀 해봤는데요 누가 더 잘 지웠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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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ia 자리 쫎 blacks conditioner 프라